이제 진정한 밤도깨비가 시작됩니다. 어디 갑니까? 우리 김배우님이 장소 정해주면 가는 걸로. 아니 지원이 형 진짜 클럽 한번 가보자. 클럽이요? 아니 호프집. 근데 얼굴에 춤이 없는데. 왜 아이돌 연습까지 했다는데. 아니 그래 연습생 그때요. 연습생만 했었고 지금 또 연기를 하고 있어서. 요즘 스크린 야구도 유행하던데. 스크린 볼링도 있어요. 스크린 볼링이 있어? 네 있어요 생겼어요. 우리 오락실 갈래요? 아니 저 오락실 진짜 좋아해요. 아니 근데 솔직히 남자친구가 생겼으면 같이 가고 싶은데 있잖아. 근데 오락실도 데이트 코스긴 해요. 많이 나지? 네. 요즘에 많이 가요? 저 예전에 학생 때 이제 연습생 때는 그런 거 총 게임 좀비 막 죽이는 게임 있잖아요. 아아. 게임이니까. 근데 요번에 흑돌기도 막 잡잖아. 그렇죠. 영화에서도 잡기도 하고. 요즘엔 얼마나 오기야 오락이? 요즘엔 뭐 100원짜리 필요 없죠. 천 원인가? 거의 한 판에? 500원 막 천 원 막 이러지. 근데 요즘 오락실이야. 어떻게까지 해? 엄청 세련되고. 엄청 좋은 게임들도 많고 기계들도 많고. 그럼 갑시다 우리 오락실로. 오락실 강남이. 같이 좀 찾아봐라 뭐 강남. 있어요. 많아 많아 많아. 그러면 우리 저 거 해야 되겠다. 오락실 가서 그거 하자. 우리 새벽에 편의점 타임 있잖아. 그렇지. 팀 6명이니까 둘 둘 둘 편먹어가지고. 어쨌든 뭐 잘 먹겠습니다. 일단 가봅시다. 출발. 다음 갑니다. 여기야? 예. 강남역 완전 반복판에 있는. 나 이런 데 있는지 몰랐거든. 그게 24시간이에요. 승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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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땄어 엄마. 엄마 땄어 엄마. 엄마 땄어. 엄마 땄어. 엄마 땄어. 진짜 어렸을 땐 꿈이었는데 꿈. 어릴 때는 옆에 동전 쌓아놓고. 오락실을 해서. 부자집에 대해. 이렇게 홀랭 보고 있잖아 뒤에서 이렇게. 갑시다. 몸 불러? 펌프. 펌프. 펌프 써줘. 내가 잘하는데. 어렸을 때. 어렸을 때. 보자 보자. 프로. 프로 펌프. 진짜 잘 하신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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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위, 아래! 법무부 수정도 10점. 아, 잠깐만. 어, 이거 진짜 위아래라고 하네. 아, 잠시만요. 어,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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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어,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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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래? 얘 봐봐, 뭐 수고파인데? 야, 조현아, 왜 이래? 조현아! 야, 뭐야, 뭐야, 뭐야? 야, 뭐야, 뭐야, 뭐야? 왜 이래, 조현아! 야, 뭐야, 조현아! 조현이 아이돌 맞지? 야, 퍼펙트 딱 한 번 봤어! 조현아! 조현아! 왜 이래? 왜 이래? 조현아! 왜 이래? 왜 이래? 어, 망구천잖아! 망구천이야! 이 아이돌이 망구천 좀 갔어! 야, 잘했지, 조현아. 우리 그러면은 김배우 뭐 좋아하는지 총 쏘는 거 좋아한다면서 아, 저도 내 총 게임을 하고 싶어서. 좀비 저거 하는 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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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저 오랜만에 지금 손이 떨려요. 자, 그러면 진짜? 김배우가 어렸을 때 추억에 있는 이 좀비 게임으로 총 세 번 경기에 가자, 그러면. 주먹 가위, 보자기. 먼저 맞는 팀부터 또 빠져나가는 거. 주먹 가위, 보자기만 되는 거. 자, 준비! 묵지, 빡! 어, 나랑... 어, 먼저 빠지기. 됐어. 우리 묵지? 야, 우리 진짜, 우리 진짜 연인 사이인가 봐. 묵, 묵, 지! 오케이. 오케이. 아니야. 이 부분은 넘쳐난다니까. 뭔 소리야, 진짜, 뭔 소리야.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팀. 우린 형광등 팀이에요, 형광. 우리 진짜 연인 사이인가 봐. 이거 보스가 너무 협원하기. 가자! 비코로 가. 수리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야? 이걸로요. 이거 흔들어야 돼, 이렇게 해. 이거 흔들어야 돼, 이렇게 해. 흔들어야 돼, 이렇게 해. 이거 흔들어야 돼. 맛있잖아. 아... 오! 오! 와, 태양이 홍해. 태양이 홍해. 오! 한 번도 안 맞았어, 이거 맞았어. 안 맞았어. 한 번도 안 맞았어, 야. 오! 좋았어, 좋았어! 렉스코! 고! 으악!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너무 전에 둘이 한 번도 안 맞았어, 하지. 홍기물란 뭐여. 홍기물란 맘 맛에 해. 여기 이제 혓바닥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혓바닥을 맞춰야 돼. 어머! 형둔이 형! 뭐야, 형둔이 형. 형둔이 형. 형둔이 형. 혓바닥. 야, 이게 나랑 전혀 똑같은데. 그냥 한 번도 안 맞았어. 하나도 안 맞았어. 형둔! 죽어라! 온다, 온다,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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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아, 온다.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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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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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안 돼, 안 돼. 형둔이 형둔이 형둔아. 오케이. 형둔아. 오케이. 점수 봐,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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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손가파. 아, 손가파. 나오네, 이게. 어디까지 가? 저스티스까지네. 그러니까 대장 이기면 거의 이기는 거네. 아, 옆으로. 형광역집이에요. 형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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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놀었잖아요. 이렇게 놀아야 돼. 다인. 98-713-000떨어! 무슨 선수가. 하나, 큰 본이야. 1구1 1을 쏴. 형, 뭘 썼을 때 썼어요? 안 맞았어. 안 맞쏴. 우리 형광이 팀이 다 죽여. 자, 730-00! 98-730-0떨어! 오, 미...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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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방 남았어! 어, 끝났어! 어, 끝났어! 내가 가면 돼! 내가 가면 돼! 걱정하지 마! 성광이 내놔! 성광이 내놔, 이놈! 성광이 내놔, 이놈! 야, 죽어라! 아, 나쁘다, 물! 야, 이거 인형 되게 스릴 느끼한다! 딱 찍어라! 아, 시끄러워, 시끄러워! 나, 물 던져라! 오케이, 어차피 뭐... 2점, 1점, 0점! 연인! 그녀와, 그녀와 그놈! 연인! 잘해! 되게 헤드 깔아져! 헤드 깔아져! 어, 사장님! 오, 오케이, 오케이! 아, 수근이 와도 왔어! 오케이! 오케이! 우리가 잘할 뻔했어! 우리가 잘할 뻔했어! 잘했어! 잘했어! 진수! 다음 우리 몸 둘러! 우리 다트로 하죠? 다트로 하자! 다트 가자! 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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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트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다트 형 엄청 잘하지 않아요? 난 다트 잘해! 지원 씨가 한 번도 안 해봤대! 근데 감이 있지? 저 정도 다 틀어놓고 갑자기? 우리가 12번씩 하면 돼! 한 번씩 한 번 해서 잡았어! 그래서 그래! 어? 역시! 와, 잘한다! 저 센터 맞추면 50점 아니에요? 잘 꽂히나봐요! 와, 대박이다, 이거는! 정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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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플, 트리플! 54점! 오케이, 우리 100점! 30점! 이게 운이네, 그냥! 자, 428점이야, 우리! 던져요? 어, 매너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서서? 몸 옆으로 틀고 봉꾼! 봉꾼! 오! 오! 조금만 더 세게! 오, 저 괜찮아! 되게 좋아요! 뭔 소리야, 1번 말이야? 괜찮아요! 2점, 2점! 괜찮아, 괜찮아!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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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잘하는데 한 번! 우와, 잘하는데 한 번! 어우, 야, 느낌 있는데! 야, 우리도 벌써 175점이야? 조금만 던져서! 우와! 15발전! 뭐야, 근데 그게! 오케이! 아, 빨간색이야! 트리플, 18을 잡고만 할게! 야! 파이팅! 파이팅! 이렇게 옆으로? 이거 어깨선이 여기 그럼 나가네! 나가네! 좋아! 희한한 트리플인데 좋아! 괜찮아! 너무 높아! 더 높게 하네! 괜찮아! 때리지 마! 우와, 비슷하게 간다! 오, 한 번에 꼭 맞춰! 오, 한 번에 꼭 맞춰! 오, 한 번에 꼭 맞춰! 괜찮아! 마지막 나온다! 오! 어떻게 안 와! 13점! 나 이런 거 진짜 못 봤는데! 오, 오! 3508점! 광등 광등 형광등! 광등 반차! 벌려! 좋아 좋아! 420! 무조건 안정권이야! 오케이! 428점! 지금까지 몇 점이에요? 428점입니다! 사실 써! 428점 이렇게 옆으로? 금시! 이렇게 옆으로? 금시! 토! 일! 원! 파! 수요일이요! 알겠어? 이제 수요일 만들면 쓰러미니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이렇게? 어깨는 가만히 금! 토! 일! 우리 토 일요일 방송이에요 어? 괜찮아 벌써 이겼어? 318점이었어 괜찮아 아이고 괜찮아 105점만 넣으면 106점이면 우승이야 어 106점 근데 그게 뭐 말처럼 쉽냐 오빠 진짜 야미운시다 어? 뭐야? 우리 럭키다 럭키로 트리플 들어와주네 아 씨 응 די 럭키로 튕계 아 유정 할 수 없이 하자 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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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현아 너 진짜 너 형 진짜 19,000쯤에 나오네 나 19,000원 진짜 탐tam React 형은 웬만하면 무조건 자기 편이잖아 자기 형 실망이야 당장 좀 연락 안 써. 와 깜짝 놀랐어. 우리 김배우 추억 갔다 왔고 저희 다 왔는데? 설마 오늘 여기가 베이스킹폰 아니길래? 베이스킹폰이에요, 여기가. 누가 봐도 베이스킹폰에, 여기가. 잠깐만요, 저기 형이 뭐지? 대박이다. 뭐 있다, 뭐 있다. 일단 내려봐봐. 우와. 뭐야? 커피 차네. 뭐야? 영민이 형이랑 단수 형님이. 진짜로 보내줬다고요? 월영아 오빠들이 왔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직접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지현 씨 나와야지. 지현 씨 나와야지. 이렇게 해서 다 보이게. 이리 와요. 이거 크다, 이거 크다. 왜 니꺼를 찍으면 어떻게 보내? 전화 문화 받으려고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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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찍어드릴까요? 네. 사진 찍어드릴까요? 네. 지나가신 분이네. 아까부터 부탁하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빠한테 해서. 네, 지현 씨한테 편집. 우와. 우와. 진짜요? 대박. 어떻게 해? 봐봐, 글씨체 보면 알 거 아냐. 설마, 니션은 아니겠지? 뭐, 영국에서 온 건 아니겠지? 사필이야. 자, 앉아 있어보세요. 어떻게 해. 우와, 되게, 되게 쓰셨어. 진짜 사필이야. 진짜 고맙다. 자, 먼저 가자. 대한민국 최고의. 1억뷰. 우리 달수 형님께서 보내주신. 지현아, 촬영 잘하고 있니? 네. 많이 놀랐지? 오늘 밤을 새서 촬영을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너 혼자만 보낸 것 같아 마음 편하지 않다. 아직 바람이 많이 찬데 이 편지와 커피가 지현이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면 좋겠구나. 아이고야. 촬영장에서 얼마나 예쁜 배우인지 알겠어요. 네. 또 PS를 보내주셨어요. 출연진 및 스태프분들. 출연진까지는 이름을 써줄 만도 한데요. 우리 지원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오달수올림 이렇게 모셨어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알겠지? 지원아, 촬영하느라 힘들지? 달수 형과 내가 함께하지 못해 미안한 마음 알지? 방송에서나 촬영 현장에서나 넌 항상 긴장되고 떨린다고 했지만, 막상 슛 들어가면 철저한 프로 배우로 변하는 너의 몰입력을 알기에, 이번 촬영도 혼자 힘들겠지만 잘 해내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지원이 파이팅! 명민 오빠! 근데 무슨 군대 보내놔야 해? 아니 진짜! 그 정도로 어디 군대 캠프도 아니고! 아니 오늘 재밌지 그치? 네. 어떻게 오해를 하신다고? 생생다고 하니까 힘들 거라고 생각한 거지. 진짜 다 다행히 가는 거 같은데? 아 감사합니다. 왜? 아... 달수 오빠, 명민 오빠. 진짜 너무 감동적이네. 방도깨비. 저 방도깨비 혼자 나와서 조금 걱정하셨는데, 이렇게 커피차 보내주셔서 정말 힘이 많이 됩니다. 감사해요. 근데 달수 오빠, 명민 오빠 하는데, 저희도 이제 호칭 좀 정리해봤잖아. 오빠. 박상광 씨. 박상광 씨. 커피 나왔습니다. 오빠 감사합니다. 오마이갓. 여기가 베이스 캠프라고! 와, 유람다. 오마이갓. 그것도 모르고 아이스를 시켰네. 야, 이거 뭐야! 에이! 뭐야, 여름바깡슨 아니잖아! 아! 와, 심지어 여기 물도 있어, 쿨해! 아, 형 여기다! 베이스 캠프! 와, 진짜네. 김배우는 저기 뭐야, 수영복 갖고 왔지? 여기, 여기! 안에 있네. 여기, 여기! 안에 있네. 야, 안이랑 바뀐가 보다. 누가 해보겠어잖아 봐. 오늘도 밤이 길겼구만. 밤이 길겼구만 그래. 야, 김지원 한 쳐봐. 연관 검색어 못 들어보자. 연관 검색어요? 아, 92년생이네? 네. 연관 검색어는 조선명 탄전 뜨겠지, 지금. 저 조선명 탄전. 아, 이해를 해야 하고 있고. 아, 상속자들! 아, 상속자들! 쌍속자들! 쌍속자들! 아, 상속자들! 쌍속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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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못 깨... 그래, 맞아. 됐다. 엄청 못해가 나왔어. 누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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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튀긴 거 알지. 그거 한번 나 하시면 안 돼요? 뭐요? 실례지만, 숫자리에서 박수거주 씨랑 쌍마이오에서 오빠, 물론 원샷이겠죠? 반샷 안 돼요. 반샷 안 돼요. 반샷 안 돼요. 애교! 쌍마이오에서 보이시죠? 쌍마이오에서. 애교하셨던 거를 하나. 그거를 남들이 막 예쁜 척 하는 거라고 구니까는 남들이 막 예쁜 척 하는 거라고 구니까는 원이도 힘들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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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 이걸 네가 한다고? 이걸 네가 한다고? 마이세어라! 마이세어라, 마이세어라! 안 돼, 안 돼. 너무 안 돼! 마이세어라! 마이세어라, 마이세어라! 마이세어라, 마이세어라! 안 돼, 안 돼, 안 돼. 속이 안 될 수 있을까. 안 넘어져서요. 마지막! 막장만 하면 돼! 막장은 모르겠네! 엄마야 엄마야! 왜 안 되지? 지은이 할 얘기 있어? 왜 지은이 할 얘기 있어? 아니, 오빠도 이렇게 원샷을 안 해요. 원샷은? 원샷은 게 없어서 그래요? 뭔데 이게? 아, 안 먹으면... 오빠 이번엔 완수시겠죠? 오빠 이번엔 완수시겠죠? 반찬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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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부... 왜 부... 왜 부... 왜 부... 야!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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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근데 애들 잘 하시네요. 기본적으로... 비즈니스로는 하는데... 비즈니스에... 비즈니스에... 입금되면 벌어야지... 왜 왜 왜 왜... 왜 왜...